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늦었네.. 다니엘.. 다니엘.. 어.. 괜찮아? 어.. 손에 든건 뭐야? 이거.. 장기를 구했어 뭐? 장기를 구했어? 어.. 마차사고로 어떤 여자가 죽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길에 그 여자 부모에게 돈을 주고 장기를 구했어 그게 정말이야? 정말이야.. 걱정하지마.. 돈은 섭섭지 않게 줬으니까 정말 괜찮은거지.. 많이 피곤해 보인다.. 뭐 좀 먹을래? 그래.. 나 안그래도 배고파 알았어.. 빨리와 어.. 이거만 마무리하고 금방 들어갈게 처방음.. 괜찮은거지.. 멈추는 separate.. 잠시만.. 뱃.. 자세히.. 뱃.. 그지.. 둘.. 되뇨.. 에어.. .. .. 베뇨.. 아멘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악몽 속에 사로잡혀 있어 날 흔들어줘 날 깨워줘 숨쉬기조차 너무 힘들어 내 목을 채워오는 고통 벗어나고 싶어 이 저주의 굴레에서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너의 시간들 하루하루 숨을 속에 살아 어둠 속에 숨어 살아 이젠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배신해야 하나 양심 따위 없어 동정 따위 버려 내 눈물은 말랐어 난 후회하지 않아 난 잠시만 눈 감으면 돼 그저 잠시만 돼 널 살릴 수 있다면 양심 따윈 없어 동정 따윈 버려 널 살릴 수 있다면 난 못할 게 없어 난 못할 게 없어 이 세상이 내게 악마라 해도 멈출 수 없어 차라리 날 찢어 부셔 저 불타는 지옥에 태워 난 멈출 수가 없어